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였네요 나중에 토비칵이 우리 편 되죠? 언제까지 이럴거야? 싸우다가 갑자기 와서 합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데... 그냥 제가 알만 있으면 끝 아닙니까? 뭐하러 전술지비를 바꾸고 있어? 아... 졸라 멀다... 딱 보니까... 얘네들... 연방군 병사... 얘네들 죽을 거 같은데? 오른쪽이 집니다. 전술지비가 숨겨진 캐릭터 플래그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그...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오... 개쩐다... 잠시만요 아... 아니... 미친...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 되잖아 이동력 높은 애를... 너희들이... 아... 그래... 아... 너희들도 땅... 크... 안 돼... 둘 다... 둘 다 땅쥔인가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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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아... 그것도 공략을 봐야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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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별 연어 별 연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빨리 날뛰 보자고 간다 보비카게 전기의 불에 야 아 왜 이렇게 쓰니까 원래 이래 아니 그런데 드레인곤이 왜 무리에 쓰죠 나 이해 안가는데 미쳤어 변신이라니 와 변신하니까 장난 아니네 분신 있네 아 분신 레벨 1 아닌데 닌자인데 닌자 닌자 레벨 1 아 여기 있네요 분신 해설 아 좋구만 아 아 아 아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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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스먼스를 은 어리석은 지상인놈들 꽃쟁이로만 들어주마 가방이 너무 밑에 있다 아 그걸 맞으시네 설백이었죠 이것은 기술이 똑같아 이걸 왜 봐 잠시만요 아니 방금전이 나때문인가 전투 오늘 해놓으면 전부 다 봐야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따꾼 위험하네요 한 번 더 와우 설마 이럴 줄이야 아 아 무게 경험치가 경험치가 사라져가고 있어 그래 돈도 돈 어 1700원 한 마리당 시뮬레이션은 대학에서 했어 시뮬레이션 가지고 되겠니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만으로 한다는건 천잰데 안되는 싸움은 도망가라 부모님한테 안 배웠어? 끝까지 덤비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세력이 적으네 여기 있군 잠시만요 테이 무리하면 안돼 젠젠 헤이키 전혀 괜찮아 모두를 돕고싶어 힘낼거야 나 어 진짜 미크 목소리네 소울레 아니 이기소름 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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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금은 페이엔 그대로네요 자 자 우리가 잘 받아먹겠습니다 그래 역시 두명이 좋군요 아 여기서 돼 아 왼쪽 크리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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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에어 어디있지? 너였냐 여기는 내 거리다 음 완전 보스는 아니네요 약하네 알아봐 알아봐 자... 시작할까? 힘의 자유를 가르쳐주지 아 나는 여기다 아 아 방금... 방금 전에 그라함이랑 송어가 같았나요? 아 그렇네 요오 내라요 주제 아 조금만 더 가까이 갑시다 한 이쯤? 이쯤 오후 아 코이젠 아 아 생각하는 건 나중에 그냥 이거는 빗나가잖아 아 미적일 그 사람은 지상계의 오라바토라인이다! 나이스 아로우! 라인바렐을 한참에 정리해볼까? 아 뭐야? 너희들 한 명씩 왜이러니? 으흠 음...그래요? 라인바르 이 자식이 그런 단점이 자 이제 우리한테 옵니다 이제 연방군이 없어졌어 어 야 너 피해 어 뭐였죠? 좋아좋아 다 죽으러 오는구나 아노노노노네 이거 이거 아 베요네기였네 착하네 얘네들은 여기까지만 키워주자 너무 얘네들만 키우고 있어 맨날 싸우네 와 짱이다 아 48호 되기 전까지 세트나 겹친 수가 150이요 음 진짜 느긋하게 하면 되겠네요 완전 느긋하네 야 크리티돌 무조건 쫘네요 어떻게 된 거야 크리 미쳤는데 둘 다 크리 만만세 아 명중률을 좀 올려줘야겠네요 확실히 계속 와라 아하 편안하구만 편안한 친데 에이스 친데 아이고 편안해 나 5만 누르고 있을게 아 뭐야 벌써 잠깐만요 어깨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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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미 환상 속에 있다 아니 환술 속에 있다 언제 이게 됐지? 어! 드디어 맞았어요 아 70%였구나 아 혹시 방금 전에 보스였나요? 자 똑같이 생겨가지고 못 알아먹겠어 이 자식들아 회피하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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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워너방어 후후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어딨어 보스의 스바로마 여기서군 아니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이게 뭐였죠? 잠시만 저장하고 물이 왜 들어가 트란단버스터 공격이에요? 뭐한거야 기력? 기력? 기력을 올려준거야? 아 아 저게 모든 능력 20 좋아요 괜찮은데 방금 전에 우리 편들 걸린거 같았는데 잘못봤나? 와 우와 우와 와 아 아 아 맞아 예의있었지 쟤를 죽일께요 들한장 버스트고 나발이고 일단 죽여 아아 잘못했다 예로 하고 나서 세천하로 때리면 되겠다 그러면 아마 뒤질겁니다 에? 명중률이 몇퍼였는데 실패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또 피했어? 뭐지? 그 자식이 넌 뭐야? 이 자식 너 뭐야? 저럭이야? 저력이 발동된건가 다시 할수 밖에 없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지 필중 인마 죽었어 아니 세츠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 카쓸의 경청 흐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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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슉 난 이해로 이거 봐야죠 다 볼 수 있나? 뺨 때리기 엉덩이로 히프 어택 파가 굉장히 단단한데 아버지 형 봐주세요 내 싸움을 와 한방이야 사실은 얘네들이 약한 거 아니야 왜 전부 다 한방이 죽지 오오오오오 나는 반드시 너를 쓰러뜨린다 거미여 내 성의를 연주 잘 만들었다 아 이게 필살기였지 내가 도망치면 나름 병사한테 본보기가 안 돼 그래 도망가지마 여기서 뛰자 예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안될 것 같네 동작은 나에게 도망치지요 시선을 위해서 도망치를 한다면 다음은 나의 공군, 사라지지요 이리와와, 사라지지! 그리와, 사라지지! 그리와, 사라지지! 아래, 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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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실 건가요? 베르즈 소위? 물론입니다 이거 자막이 위에 있을텐데 찾기가 귀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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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하는데? 93%를 피했어요? 아니면 능력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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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동후에 공격이 없네 아, 뭐하냐? 나 순간 벗은줄